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게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대반과 또 빌릭과 브로고로와 니가 노르와 디몽과 바미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족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단 제 세상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리소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청지기가 됩시다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 가지고 전해드린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잡고 온 언약이 오직 여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는 말씀을 잡고 한 해 동안 기도하면서 또 응답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지기는 오직 주님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존재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자의 삶은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제가 섬기는 대교구의 사역자 조장들 모임 때 이야기했던 말씀입니다 삶이 무엇인가?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떤 가정에 남편이 바람이 났는데요 좀 바람이 났으면 다소 거대했으면 좋을 텐데 늘 아내를 폭행을 했어요 폭행을 당하던 이 아내가 하루는 생각을 하기를 나의 삶이 도대체 뭔가 최고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을 했는데 시도띘도 없이 폭행만 당하고 나니까 이 아내가 하루는 삶이 무엇인가 회의가 들어가지고요 이런저런 고민하다가 또 재미있는 일거리 또 재미있는 취미생활 이런 것도 해보기도 하고 또 돌아다니면서 종교를 가져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썼지만은 삶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결혼한 분들이 마지막 피난처로 가는 데가 있죠 친정집을 가기 위해서 기차를 탔습니다 그런데 기차를 탔는데 거기에서 삶이 무엇인가 깨닫게 되어졌다고 그래요 기차를 타고 한참 가다 보니까 이 기차 안에서 음식물을 파는 승무원이 자기가 탄 차량 안으로 들어오더니만 큰 소리를 외쳤어요 삶은 계란입니다 삶은 달걀입니다 이렇게 크게 외치는 소리를 듣고요 깜짝 놀라가지고 삶이 달걀이라니 공공히 생각해 봤어요 왜 삶이 달걀인가 달걀은 보면 둥글죠 우리나라 달걀도 둥글고요 아프리카 달걀도 둥글잖아요 미국 달걀도 똑같아요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요 달걀이 둥근 것처럼 나도 모나게 살지 말고 둥글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답을 내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여인처럼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고 눈 주위가 멍든 그런 경우에 달걀을 가지고 어떻게 하죠? 마사지를 하잖아요 달걀을 가지고 마사지를 하면 멍도 가지고 상처도 가시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생각하기를 아하 내가 지금까지 너무 나를 위해서만 살았구나 남을 치유해 주는 일에 이렇게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답을 내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이 달걀을 깨보면 노른자하고 흰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노른자가 영양가가 높다고 그래가지고 노른자만 계속 먹게 되어지면 콜레스테롤 때문에 병에 걸리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나편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분하지 말고 잘 이렇게 선대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또 결론을 내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이 달걀을 어미 달걀 한 3주 정도 품고 있게 되어지게 되면 그 달걀 속에서 병아리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병아리가 나올 때 그 딱딱한 껍질을 깨고 나오기 위해서 그 껍질 속에서 발버둥을 치죠 부리로 쪼고 단단하지 않는 부리와 또 이 발톱을 이용해가지고 계속해서 움직이다가 결국은 이 달걀 껍질을 깨고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진리를 발견한 게 만약에 사람이나 이 어미닭이 이 병아리가 쉽게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껍질을 깨주면 그 병아리는요 오래 살지를 못한대요 병이 든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껍질을 깨기 위해서 발붕둥 치는 그 순간에 힘이 생겨나서 건강한 병아리로 이렇게 밖으로 나오게 된대요 그래서 이 여인이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나도 이 병아리처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오류 미수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이기면서 극복하며 살아야 되겠다 남편 문제, 이 문제도 내가 극복해야 될 문제구나 생각을 하고 귀한 깨달음을 가졌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삶이 뭐라고요? 삶은 달걀입니다 제가 인도를 하고 있는 지교회의 조장 역할을 하시는 집사님이요 가끔은 명언 비슷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에게는 세 가지 복이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돈복이고 두 번째는 인복이고 세 번째는 극복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대요 세 번째 복이 뭐라고요? 극복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으면 좋은데 문제도 있고 어려움이 있죠 이 여인처럼 남편이 바람나고 정말 가정이 파탄할 것 같은 그런 문제도 사건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오늘 원약 가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요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그런 영적인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삶이 무엇인지 몰라서 방황하던 여인처럼 영적인 삶에 어떤 문제나 사건이 있더라도요 우리는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극복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나가게 되어지게 되면 어떤 문제도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헤쳐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뜻만 알면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게 되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나가면 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의 직분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면요 2020년도에 이제 혼신할 청지기 명단들이 다 나오게 되어집니다 어떤 직분이 주어졌든 간에 또 몇 개의 직분이 주어지든 간에 오늘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요 청지기 직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사역의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다가 보면 꼭 해야 되는 일이 있는가 하면요 꼭 하지 않아도 될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있어요 꼭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을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꼭 생명 살리는 일과 제자 세우는 일은 절대적인 사명이죠 꼭 해야 될 그런 사역이에요 그런데 그 외의 것은 꼭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요 구제와 접대하는 사역이 우선이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초대교회를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영적인 일보다는요 구제하는 일, 접대하는 일 이런 일에 빠져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다과 모든 제자를 불러 유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채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본문의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보니까요 원리스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사역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히브리파, 헬라파, 우리파, 너희파 같은 그런 파당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같은 파가 아니면 다른 파는 굶든지 먹든지 관계가 없는 그런 사역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쓰 안에서 이 교회가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데 초대교회가 하나가 되어지지 못하고요 자꾸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청지기 사역을 감당하면서 또 우리가 지역에서 맡겨주신 이 일들을 감당하면서요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다 원리스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 직분을 맡겨주시는 것은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고 이 청지기의 직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보니까 남을 탓하고 원망하는 일에 빠진 것을 알 수 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요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지는 것은 히브리파이 성도들이 먼저 선수치면서요 구제해야 될 그 구제품들을 먼저 빼돌려 버렸기 때문에 우리 헬라파 성도들은 구제에 매일 빠진다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형편을 본문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원망하기에 바빴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가 지역 사역하고 또 기관 사역을 하면서요 어떤 문제와 또 사건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됩니까 원망할 일들 이런 것들을 전부 잠재워버리고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수용하면서요 문제를 뛰어넘는 원망이 전혀 있을 수 없는 그런 우리 기관과 또 지역 사역들이 돼야 될 줄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보니까 육신적인 것이 우선이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이 성도들은요 구제하는 일, 접대하는 일 여기에 정신이 빠져서 이렇게 전념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영적인 일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에도 3천명, 5천명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다 보니까요 그중에는 정말 접대해야 될 사람 또 귀하게 모셔야 될 이런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구제하고 접대하고 이 일들이 주 업무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일은 소홀히 하고 또 육신적인 것에 이렇게 우선적으로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사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 중의 사역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하는 것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6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랬습니다 사역 중의 사역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 직분을 맡겨주시면 우리는 그 직분 가지고 먼저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기도로 시작한 교회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원약을 붙잡고요 예루살렘 떠나지 않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다가 생겨난 교회가 초대교회잖아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점점 부흥이 되어지고 발전하면서요 기도가 식어지면서 접대하는 일, 구제하는 일, 행정적인 일 이런 데에 전부 이렇게 빠지고 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역은 정말 맨 처음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졌을 때처럼 오직 기도하는 그런 교회 또 그런 모임 그런 청지기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청지기 직분을 놓고 미리 기도하시길 바라요 청지기 직분이 나에게 떨어지면 그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청지기 직분을 맡겨주실 때요 기도를 통해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모임을 가질 때마다 지교회의 모임이 있을 때마다 기관이 모일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모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역 중에 사역은요 기도하고 또 말씀 전하는 그런 사역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약으로 잡고 믿음 위에 굳게 섰어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지역마다 말씀 운동하는 그런 시스템이 쫙 깔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지교회가 있었고 또 지역마다 수많은 이 다락방이 이렇게 쫙 깔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락방을 통해서 그 말씀 운동하는 장소를 통해서 3천명, 5천명의 새로운 생명들이 살아나게 되어진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역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말씀 운동하는 일이죠 다락방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저희 대교회에서는 우리 사역자 조장들은 꼭 3군데 이상 다락방을 하자 내가 다락방을 받고 또 나는 3군데 이상 다락방을 하자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락방이 뭡니까? 말씀 운동이에요 말씀을 전달하고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다락방을 하는 것입니다 올해 5월 달에 등록한 새 가족이요 하는 일 때문에 자주 교회에는 나오지는 못하는데 이분이 교회에 나오면 예배를 들을 때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첫 번 나왔을 때도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 탁구장 관장이에요 탁구장 관장 부부인데 제가 매주 월요일에 가서 운동하는 데예요 관장님 부부를 교회로 인도를 했어요 등록을 했습니다 부인은 새 가족 사주 가정도 이렇게 수료하고 했는데요 이 관장이 교회에 올 때마다 단임 목사님 말씀을 참 잘 전하신다고 그래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다른 교회도 가봤다는 이야기죠 탁구치로 오는 사람들 중에서 보면 목사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또 권사님 직분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교회에 가자 그러면 행사가 있다 그러면 한 번씩 맞이 못했어요 안 가본 데가 없어요 보니까 옆에 경향교회도 다녀왔더라고요 그런데 등록은 한 대가 아무도 없었어요 교회에 등록을 하고 예원교회에 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등록을 한 날 관장님한테 이야기했어요 꼭 집에 가거든 광주에 계시는 어머니 어머니가 광주에 혼자 계시는데 권사님이시래요 어머님께 전화를 드려라 예원교회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졌다 꼭 전화를 드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만 전화를 드렸대요 어머니가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예수님만 잘 믿어라 그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이분이 계속해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데요 지지난 주일 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요 그날 따라 단위 목사님 말씀 잘 전하신다는 이야기를 한 열 번 정도 들었어요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가까운 식당으로 가는데 한 열 번 정도 단위 목사님 말씀 참 잘 전하시네요 그러길래 무슨 말씀에 은혜를 받았는지 한번 물어봤어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면서요 명언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길래 어떤 말씀이 마음에 꽂혔나 싶어서 물어봤죠 어떤 말씀을 명언같이 이렇게 들었냐 그랬더니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 향기가 나야 된다 그러더래요 들으셨죠 지지난 주일 날 우린 늘 이렇게 듣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새가족에게는 명언으로 들렸던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 향기가 나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적용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이야긴가 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 향기가 나야 되는데 자기는 아직도 담배 냄새밖에 나지 않는다고 담배 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담배는 백해 무익한 것이니까 담배는 끊도록 하는 게 좋겠다 우리 관장님을 위해서라도 담배는 끊는 게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했더니만 담배 끊도록 한번 결단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강단 말씀 또 지역에서 전달되어지는 말씀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잡고 나가게 되어지게 되면 먼저는 내가 살고요 또 말씀을 받는 모든 생명들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에게 감동과 결단과 믿음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은 특별히 청지 직분을 앞두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요 말씀 운동의 주역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사역 중에 사역은 전도하는 일이죠 초대교의 성도들은요 모여서 기도하고 모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서는 전도했어요 새 생명을 전도하는 이 일을 전심전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전도라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불신 가족들, 가문, 가정 내 힘으로 다 살려버리죠 순간적으로 전부 만문 열어가지고 만문 활짝 열어가지고 그 속에다가 복음 딱 집어넣고 다 영접시켜 버릴 수 있겠죠 그런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힘으로 전도하는 그런 전도자 그런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역의 권사님이요 아버님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오셔서 말씀을 좀 전해달라 복음을 좀 전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어요 알아보니까 연세가 88세였습니다 최장한 말기였어요 오래 사셔도 3개월 사신대요 지난 월요일날 퇴원하시면 길게 사시면 3개월밖에 못 사신다 그래요 가서 보니까 의식은 말짱하셨어요 누워계시는 가운데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영접기도도 잘 따라 하시고요 아멘 하시고 난 다음에 고백이 뭔가 하면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래요 예수님 영접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래요 이 권사님은 딸 되시는 권사님은요 혹시나 영접하시는 것을 거부하면 어떡하나 조마조마 했다 그래요 그동안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야기죠 그동안 여러 차례 거부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순수하게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의 시간을 가진 것을 지난 주간에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전도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사명, 청직의 사명은 생명 살리는 일이고 전도하는 일인데 내가 전하지만 잘 전하지 못하면 어떡할까 또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떡할까 피빵하면 어떡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오늘 복음 가진 나를 통해서 복음이 필요한 그 생명에게 복음을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복음 깨달은 여러분들은 먼저 청직입니다 청직의 사명을 감당하되 복음 전하는 이 귀한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사육의 우선순위를요 영적인 것에 두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청직의 구성 요원입니다 지난 주일에 주신 강단 메시지가 내 인생의 절대 목표입니다 내 인생의 절대 목표 글쎄 예수께 붙잡힌 삶을 살자 표 때를 향한 믿음에 도전하자는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담임 목사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원교회 역사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이름이 되자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원교회 역사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이름이 되시길 바랍니다 돌아온 주일날 임명되어지는 모든 청직이들 우리 예원교회 역사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청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그 이름이 남을 이름이라는 사실이죠 오늘의 귀한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청지기로 나를 세워주시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그런 청지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초대교회가 어떤 사람을 청지기로 세웠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6장 3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6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레반과 또 빌릭과 브로고로와 니가 노르와 디몬과 바미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대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초대교회는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청지기로 세운 것을 알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이렇게 집사님으로 세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헬스스는요 창세의 3장 6장 또 11장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런 사람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쓰기를 원치를 않는 것이에요 창세의 3장 6장 11장으로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권력 있고 돈 많고 성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또 세우고 이런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청지기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이미 성령님은 나와 함께 계시면서요 나를 인도해 주셨어요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나오신 분들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 여러분인 줄 확신하시면서요 날마다 성령 충만 24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청지기의 직분의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는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는요 지혜 충만한 사람을 청지기로 세웠어요 세상에는 많은 지식이 가진 사람을 좋아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시는 청지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충만한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먼저 주셔요 청지기 직분 주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는요 칭찬받는 사람을 청지기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청지기는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객관성을 가지고요 위아래 또 앞뒤 좌우의 사람들과 인간관계가 원만하고요 칭찬받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칭찬도 함께 받아요 오늘 모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는 그런 청지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믿음 충만한 사람을 청지기로 세웠어요 하나님이 청지기에 원하시는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입니다 믿음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청지기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이 충만한 그런 청지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귀한 성도들 청지기 직분 표를 이렇게 받아보시면 어떤 분들은 청지기 직분이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직분을 맡은 또 이렇게 맡겨지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뭘 아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그 모든 직분들을 다 감당하실 것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직분, 중요한 직분들을 맡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 세상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 말씀 사역의 결과를 알 수가 있어요 먼저 말씀 운동이 활발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모여서 말씀 운동을 하고 말씀을 나누고 다락방을 하고 지교회의 모임을 가졌었는데요 이 말씀 운동이 활발했어요 그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 운동을 하면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또 상한 심령이 치유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사천 말씀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 모든 가정, 또 모든 직장, 생업 현장마다 이 말씀 운동의 장을 펼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계속해서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지교인은 바로 내가 지교예요 우리 가정, 나의 생업 현장이 지교입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연말이 되어졌는데 그동안 말씀 운동의 그 장소를 열지 못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나 자신이 지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또 우리 생업 현장이 지교회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운동을 활발히 열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가 일어났어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무리가 아닌 제자들이 몰려왔어요 수많은 제자들이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 운동을 하게 되어지게 되면 제자들이 일어나죠 어떤 제자입니까?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의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또 나를 통해서 복음을 깨달은 사람 나를 통해서 말씀 운동에 참여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양육을 해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이 말씀 사이의 결과를 보니까요 불신앙의 장벽이 무너졌어요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호단 제상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어요 당시의 제상은요 종교의 지도자들로서 절대 복음이 들어가지 않던 그런 불신앙의 장벽이었어요 절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던 그런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교 지도자들, 이런 제사상들도 복음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말씀 운동 걱정할 것 없습니다 믿음 가지고 말씀 운동을 지속해 나가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 주위의 모든 불신앙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과 가문, 지역의 흑암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신앙과 제사가 완전히 무너진 날이 속히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서요 초대교회처럼 성령과 지혜 또 칭찬과 믿음이 충만한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스대반의 이 모델적인 그런 청지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이 이어지는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 보세요 스대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전하니 행하니 그랬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스대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했습니다 또 15절에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대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스대반은 초대교회의 행정적인 일들을 돕도록 세운 그런 일곱 집사님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스대반이 사도들처럼요 말씀 사역에 쓰임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 사역자들을 잡아 가두고 또 죽이는데 혈안이었어요 결국 말씀 운동에 전심 전력하던 스대반도 공의 앞에 잡혀서 끌려왔죠 어떤 제목이었습니까? 거짓 증인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그런 죄목을 뒤집어 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청직의 사명을 감당한 이 스대반과 함께한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여기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청직이와 하나님은 꼭 함께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온약을 잡고 믿음으로 집사의 사명을 감당했던 일곱 집사들과 함께했을 뿐만 아니라 스대반과 함께하셨는데요 하나님은 청직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질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청직이 임명받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청직이 직분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나에게 맡겨주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믿음으로 청직의 직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청직에게 하나님 앞에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모든 성도들 또 모든 청직이들은요 청직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일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청직의 직분을 맡았든 간에 어떤 청직의 직분이 주어지든 간에 이 청직의 직분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든지 못하든 간에 나는 이 청직의 직분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직분 가운데서 사명감당 가운데서 귀한 열매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스대반은 사람의 눈치를 보질 않았죠 스대반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문자 사건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청직이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청직이에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임인 우리는 못할 일이 없죠 사도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청직의 직분을 맡을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청직에게 함께 하셨어요 세상이 그 사람을 감당할 수 없도록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대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르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우려 하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대반을 치니 스대반이 부르져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결국 스대반은요 청직의 사명을 감당하고 순교했습니다 스대반은 어떤 청직이었습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청직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청직이 임명받을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내 인생의 절대 목표가 되시는 예술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청직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오늘의 평화는 정상적이 되었습니다 1.2.1.2.1.2.1 2.1.2.1.2.1 2.1.2.1.1 3.1.2.1 3.2.1.2.1 4.1.1